안녕하세요 삼두봉영장입니다 오늘은 이른 저녁이지만 김천 시내에 와서 저녁을 해결하고자 이 상가를 방문했습니다 삼촌갈비입니다 여러분 수제대지갈비 전문점 삼촌갈비에서 오늘 저녁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가게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보시면 가게가 갈비집 전문 구성으로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렇게 셀프바가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룸도 이렇게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산채손님들 오시면 많은 분들을 모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메뉴를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곳에서 주 메뉴가 옛날 돼지갈비라고 합니다 고객들에게 주로 많이 판매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사장님께서도 추천하는 것이 옛날 돼지갈비입니다 또한 연산지도 잠시 보시겠습니다 대부분 대부분 국내산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잠시 셀프바도 보시겠습니다 여러가지 음식들을 개인적으로 갖다 먹을 수 있도록 셀프바가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개지갈비입니다 맛있게 구워주시고 계십니다 매운산을 다 맛있게 구워주시고 계십니다 치즈갈비 고춧가루 이 무채는 비틀을 갈아서 빨간물에 직접 사장님께서 강부제 만드신거라고 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이 무말랭이도 마찬가지로 직접 만드신 것이라고 합니다. 김치도 손수 사장님께서 담으신 것이라 저희도 포기를 2인분이 아니라 3인분 플러스 1인분을 더 먹고 있습니다. 아주 맛있어서 1인분을 더 추가 주문하였습니다. 맛있는 시래기 된장 뚝배기 입니다. 한참 주셨습니다. 소고기도 안에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소고기를 시래기 된장 뚝배기에 넣는 이유는 고기가 들어가면 더 깔끔하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잘 먹었습니다. 손수 100가지도 주셨습니다. 소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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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고기